서큐버스가 한 집의 위층 창에서 경치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큐버스가 내 이웃이야? 윗집에 사는? 이웃집 서큐버스? 완전 야설이잖아 그녀의 길고 흰 머리카락으로 서큐버스를 잡고 서큐버스를 밧줄로 기둥에 묶습니다 키스 디스 서큐버스 해볼까? 서큐버스랑 썸타고 있네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서큐버스를 침대에 눕혀 어? 서큐버스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걸 마셔 당신은 액체를 마신다 당신은 황홀함을 느낍니다 더 있어요? 서큐버스가 머리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태우고 당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으로 그녀가 매우 흥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큐버스와 하룻밤을 가졌습니다 윈터블럼은 베이킹파이, 핫초콜렛, 신선한 상록수 맛있나? 신선한 상록수? 난 침엽수가 맛있던데 맛있는 향이 가득한 원더랜드입니다 연중 내내 마을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빠른 시작 어떤 아름다운 작은 시골 마을이야 나 조니 실버핸드야 공연을 하나 봐 공연자 공간으로 향합니다 그 테이크 테이크 온 마이 마이크 마이크 맞는 말인가? 내 마이크를 들어요 라고 했어 무대에 오르면 조용히 쳐다보고 렛츠 싱잉 나 기분 좋네요 AI 세계에서 가수가 됐어 노래하자 꽤 멋져요 당신은 노래하고 군중을 즐겁게 시상했습니다 당신은? 널넛츠 널넛츠 위대함에 대해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고 이웃 사람들을 짜증나게 이게 인디가수의 실상인가? 그 인디가수 버스킹의 실상이야? 브레이크 더 규이터 기타를 부스자 그 러커처럼 옛날 옛날 락커처럼 기타를 들고 막 벗을 벗는 거야 많은 사람을 짜증타게 했대 아 미안해요 테이블에 기타를 쳐서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 몇 개를 박살냅니다 레드가드가 레드가드가 오고 있어 뭐 이런 건가? 경비가 오고 있어 이런 말을 한 건가? So Run away 일단 도망가서 내 영혼의 단자를 좀 찾아볼까? 빨간 옷감의 의상을 벗고 나 왜 벗고 도망가는데? 벗었을 생각이 없어요 선물 가게 비날받습니다 당신은 뭐 해요? 그는 내 속옷을 좀 봐줄래? 옷 벗고 선물 가게 선물 가게 바지 좀 봐주세요 당신은 바지를 가로지르는 작은 똘복숭이 아 쥐야? 난 음란한 생각했네 작은 설복숭이 생물이 눈에 띄고 손에 빠져 그 갤럭을 쫓아 냅니다 조심하세요 쥐가 들끓고 있어요 아 난 쥐가 들끓는 엔딩 원하지 않아 소유자 엑스칼리버? 소유자 엑스칼 엑스칼? 도망간다고 합시다 도망간다고 합시다 고 투 크로스 크로스로드 갈림길로 갑니다 거기서 뭔가 뭔가 내 영혼의 단짝을 찾는다고 하자 쥐가 계속 나와 나 쥐 상관없어 쥐가 나타나서 멀어집니다 도로 두 개가 경로에 나눠져 있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고 투 랩트 당신은 계속 걷고 막다른 골목 경로 끝에 무슨 가게가 있나봐 술집에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못생긴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야? 아니면 진짜 짐승이 있는 거야 헬로우 후 아유 누구 아 으르렁댄다 짐승이 무시무시한 포유를 내뿜습니다 삑삑 엄청나게 거대한 짐승이 무시한 포유를 내뿜었어요 삑삑 하고 물러서요 워릭을 찾고 있어요 워릭이 누군데 후 후이 이스 디스 후 이스 더 워릭 워릭이 누구예요? 갑자기 삑삑거리는 무시무시한 포유를 하는 짐승이 워릭을 찾고 있어요 으르르 워릭 그는 문 뒤에 짐승이야 경면이 제약합니다 저는 워릭을 찾고 있습니다 Blow Up The Door 문을 폭파시킨다 라고 해봅시다 문 뒤에 워릭이 있답니다 문을 날려버렸습니다 퓨즈를 켜십시오 워릭과 얘기할게 폭탄 들고 야 나 워릭과 얘기할게 경비원이 껄껄 웃습니다 워릭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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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릭을 찾는 어떤 그런 스토리로 일단 진행해보자 워릭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당신을 찾았습니다 워릭이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계에서 으르렁 거린다면 삑삑 거린다는 거야 삑삑 하고 울고 있는 거겠지 범죄자였어? 짐승은 아니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워릭은 화난 어조로 묻는다 워릭을 쳐다보며 뭐라는 걸 알겠지 뭐라는 거야 Can I join you? 워릭과 같은 편이 되자 워릭이 있는 문을 폭발했지만 워릭과 함께 하도록 하자 뭐? 난 당신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흔드는 머릭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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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라이크 유 올 아이 윌 킬 마이 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릴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린다고 할걸 아 나 워릭한테 차이고 있어 지금 아 기분 이 새끼 말 돌리는 거 봐 나 어지간히 싫은가봐 에이 헤이 소 아유 두유 두윌럽 미 컭 졸지에 워릭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있어 이봐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대답해 워릭 애하 겁나게 차이고 있어 야 죽여 I don't know 날 찬 남자 너가처럼 뒤늙 exchange killed Warwick 죽여 날 받지 않아? 답은 하나야 Warwick을 죽입니다 칼을 꺼내 Warwick을 야 그는 당신이 그를 목 졸라 죽일 때 졸졸 흐르는 기침이 됐습니다 응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할까요? 사이코패스요?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할까요? 이거 Warwick이 말한거야 Warwick이 찔리고 실패했는데 다시 할까요? 이러고 있어 나한테 죽이는 법을 알려주고 있네 아주 좋아요 하지만 확실히 하자구요 당신 내 군대에 합류하고 싶어요 맞나요? 판타지 진행을 해볼까요? Where is the king? 왕은 어디 있습니까? 나 뭐 부대에 들어갔어 그는 여기 없습니다 그는 산에 있습니다 산?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Let's go to ride on the train 당신은 가고 싶다고 말하며 위아래로 뛰었습니다 경비원이 당신이 어린아이인것처럼 당신을 바라봅니다 좋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가자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상황인지 이해가 안돼 I am a cat 사실 난 고양이야 당신은 고양이입니다 오?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비원이 다른 경비원을 보고 얻습니다 당신은 빨리 고양이로 변신하고 당신을 쳐다봅니다 개꿀이잖아 고양이 됐어 알았으니까 진행해 고양이고 보고 경비원이고 알았어 진행해 어떻게 하냐 kill these girls 이 경비병들을 죽이자 난 팬더만 런지로 변신했대 나 드로이드야 안타깝군요 나중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걸요? 아니 이게 되게 짜증나는 카톡 같아 대화가 안 이어져 bring me to the king 그냥 왕한테 좀 데려다줘 판타지 세상의 왕은 봐야지 아니지 서큐버스라고 하자 할 수 있습니다 노노노노노노 서큐버스 bring me to the 서큐 서큐버스 서큐버스한테 가자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니면 퀸이라던가 the god said 왜 가드가 말해 가드가 빨리 달래기 시작합니다 서큐버스가 한 집의 위층 창에서 경치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큐버스가 내 이웃이야? 윗집에 사는? 이웃집 서큐버스? 완전 야설이잖아 이웃집 서큐버스 미스 서큐버스 서큐버스랑 같이 파티하자 주먹을 들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문을 두드립쇼 그녀의 길고 흰 머리카락으로 서큐버스를 잡고 아주 흥미로운데? 서큐버스의 머리카락을 잡고 라이트 더 서큐버스 이 서큐버스를 타자 타자하옥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 서큐버스를 밧줄로 기둥에 묶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 기차에 타라 이봐 뭐하는 거야 나 서큐버스를 묶고 납치했어요 퍼레이드가 곧 시작될 거야 우리 애 퍼레이드? 아 근데 막상 묶긴 했는데 어쩌지? 아니 묶을 생각도 안 했어 서큐버스를 올라타려고 했어 그냥 서큐버스 후베일 할 뿐이었는데 아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키스 디스 서큐버스 해볼까? 서큐버스랑 썸타고 있네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서큐버스를 어깨 너머로 던지고 입술을 그녀에게 부딪힙니다 그녀는 당신은 너무 강합니다 당신의 뱀파이어 나 뱀파이어었어 능력은 당신이 그녀를 압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테크로 가야되나? 렛츠 고 투 트레 트레 여행이 뭐야 여행 트레벌 트레벌 윗 마이 아주 흥미진진한걸? 이 서큐버스와 여행을 가자 이제 우린 사이 좋아 하 진짜 하는 나도 이상하게 느껴지네 좋아 좋아 악마와 함께 여행해라 재미없는 것을 시도로 하지 않는 한 재미없는 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영전의 서큐버스로 더 가드 아 가드가 가드새끼 아직도 있어 이 가드 안 떠나 우리 주변을 안 떠나 언제까지 따라온거야 이 변태새끼는 가드 조용히 해 아다케 낄끼빠빠이 기차에 묶인 서큐버스 하하 여행합니다 탑승할 때 옆에 빈 좌석이 있을 말씀 아 풀어주자 릴리스더 루프 밧을 풀자 당신은 그들을 믿을 수 없든가 경비원이 마른다 경비원은 아직도 살아있어? 살인자가 경비원을 죽이자 경비원 뭐야 릴리스더 가드 렛스킬 더 가드 아 나는 언제 나는 이게 세 명이서 여행중인 것도 몰랐어 이 경비병이 계속 우릴 따라와 당신은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말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인자가 풀려났습니다 그게 나야? 경비원 목을 밧줄로 기차마차에 묶고 이중합니다 비행기인데 경비원을 묶고 이중했대 어? 2인칭을 쓰래? 아 2인칭을 쓰래 You Go to Japan 갑자기 그러고 싶어 Japan With 비행기 서큐버스 근데 서큐버스 서큐버스랑 썸타는거야 뭐야 납치야 아니 경비원이 계속 따라다닌게 너무 웃겨 서큐버스로 일본에 가기 이 차에 묶여 경비원을 장마크로 대단하죠 여행을 계속합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CEO가 모든 사람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에이 에이 CEO Can I Join You CEO랑도 썸타자 히데이 그 카사노바가 되는거야 사장님 제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어 여기서 뭐해? 나는 살인자야 궁중이 헐턱인다 CEO가 당신에게 향합니다 뭐? 너 뭐야? 좀 막장으로 가볼까? I am your mother 내가 네 엄마야 아마 이러면 AI는 진짜 엄마로 설정해줄걸? You are my mother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까? 그래 이제 나를 죽여야해 에이 서큐버스 Give me 더 Give me 더 알콜 서큐버스야 술 좀 줘 당신은 아니 AI가 날 자꾸 그 과장해 당신은 CEO를 자꾸 기차로 끌고 그녀를 아 CEO도 그녀였어 아이고 기둥에 복습니다 럼주 좀 가져다주지 않으면 널 죽일거야 하... 그래 이제 내 속마음을 말하자 I have been a hard day 너무 힘든 날이었어 나는 너무 힘든 날이었어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알아줘 힘든 날이었어요 당신의 순수한 피의 최... 평범하게 좀 가자 평범하게도 그녀가 그녀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놈은 또 누구야? 내가 이 속마음을 말하자 속마음을 건가 내 피를 줄게 피를 빨아 좀 야하다 그놈이 고개를 흔든다 아니 방금 술을 다 버렸어요 아 어떡하지 아 이제 어떡하지 당신은 가게를 둘러본다 당신은 큰 스노우를 발견했습니다 겠죠 아 생선 결말 짓자 좀 뜬금없이 가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면 You Become A King 난 왕이 됐습니다 이게 그 창작의 고통인가 보다 나는 왕이 된다 아래 당신은 그놈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를 들어 올립니다 무서워 AI가 양키 센스라 좀 잔인해 이봐 도대체 뭐하는 거야 자 아 좀 대단한 걸 생각해보자 Pull the trigger Pull the trigger Pull the trigger You pull the trigger No 아니야 Pull the trigger 아 일단 트리걸 당겨보자 뭐라도 되겄죠 결말을 어떻게 낸지 이걸로 웹툰 쓴다고 생각해볼까요 어 왕제 때 방아쇠를 샷건으로 잡고 당겨냈 산단총이 터지면서 손이 날아갑니다 수트에서 피가 튀어나오자 넌 괴로워 비명을 질러 아 아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어떻게 그걸 말해줘 You go to jail And And say I am a 현상금 사냥꾼 I am a bounty hunter 아 아 뭐야 뭔데 현상금 훈이야 성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답니다 뭐 경비 경비훈 또 나왔어 진짜 짜증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 나는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 경비원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도돌이표야 오 그래 I I come here to kill you 널 죽이기에 왔어 이 범죄자놈아 너무 난해하다 진실을 말했대 이건 또 진실이야 뭐 저는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답답해 이 동전을 던져서 안면이 나오면 안면이 나오면 이 왕국을 이 왕국을 주겠어요 아 이야기를 일단 좀 꾸며보자 그냥 어떻게 되든간 그녀의 발에 은화를 던졌습니다 머리 당신은 내 왕국이 있습니다 아 안면이 나왔다 하 하 You have my kingdom 아 너가 내 왕국을 가졌답니다 아 잘됐네 고인 코인을 던져서 안면이 나왔어 I get a kingdom when the front 오 좋아좋아 내 왕국을 줬어 내 왕국을 줬어 왕국을 줬어 어디 그냥 조용한데 좀 갈까 그냥 아 시리오리아 졸지의 왕국을 뺏겼네 졸지의 왕국을 뺏겼네 Give me Your country 당신의 마을을 주세요 난 내 왕국을 줬으니까 아 그리고 내 왕국을 뺏겼네 잠깐만 당신은 땅에서 돈을 움켜잡고 문 밖으로 달려갑니다 당신은 땅에서 돈을 움켜잡고 문 밖으로 달려갑니다 점원이 당신을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00달러입니다 하하하하 아 이 나라를 주고 2000달러를 받았어 하 Go to My 서큐버스한테 가보자 200만원짜리 나라 200만원짜리 나라를 얻었고 이제 서큐버스한테 가서 노후를 보내자 같이 행복한 이제 새 상점을 찾도록 하세요 판매하는 제품을 알려주세요 이건 지루해 나와 함께 술집에 와 당신은 술집에 가서 당신의 서큐버스 옆에 앉았대 술집에서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하하 술...술... 술게임을 한다고 해야되나? 서큐버스랑 술집에서 할 수 있는게 또 뭐가 있을까? 가위바위보해서 질 때마다 옷 벗기? 이걸 마셔 이걸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이걸 마셔 그리고 묶어볼까? 아... 아무리 창작물이라고 해도 선을 지켜야돼 아니 AI가 벽 쳐 AI가 철벽 쳐요 서큐버스는 그녀가 유리잔에 부어 모든 것을 찍습니다 찍먹? 이봐 그건 야설도 막 그 일본 막 엄청 극심한 망가 말고 좀 적당한 순의 야설 정도 생각해 줄까요? 순의 야설? 순의 야설 순의 야설이라면 뭘 할 수 있을까? 사이버펑크에서도 하잖아 수위 높은 거 뭐라 할 수 있지? 아 사이버펑크에서도 그렇게 막 과한 건 안 했어 그냥 정상적인 걸 했죠 그냥 뭐 잠수하다가 땡뚜하고 범죄 잡다가 범죄 범죄자 잡다가 땡뚜하고 레지스탄스 운영하다가 땡뚜하고 아 막 막 막혔다 그래도 결말만 내고 끝내자 결말은 내자 이제 영어 쓸 뇌도 떨어졌어 서큐버스를 침대에 눕혀 어? 서큐버스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걸 마셔 당신은 액체를 마신다 당신은 황홀함을 느낍니다 더 있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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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된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서 팬티를 벗는다고 함 해볼까? 팬티를 내린다 팬티를 내린다 로워? 되겠지? 되겠지? 되지? 팬티를 내리세요 서큐버스가 머리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태우고 당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으로 그녀가 매우 흥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큐버스와 하룻밤을 가졌습니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드디어 내 야살 한 편이 써졌어 아무 뜬금없이 서큐버스랑 하룻밤을 가졌어 물론